자 그러면 우리 염블리 염 이사님 모시고 오늘 증시 개장 상황 한번 짚어봐야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제 하루 못 뵀습니다 우리 김푸른이 지금 그만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채팅창에 언제 그만두시냐고 사실 내가 이제 내 친한 후배들하고 이렇게 전형을 모으면서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있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실 때 싹 빠져주는 게 미덕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몇몇이 아 그러면 포스트 김푸른은 누가 될까요 형님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정푸른은 당연히 여기 지켜주고 내 역할을 하는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몇 명이 검용이 됐어요 제가 되면 왜 안 되죠? 자기는 여기 있는 거고 자기 역할을 하는 거지 아니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거는 좀 그래서 이제 뭐 박세익 전무 뭐 박병창 부장 염승환 이사 뭐 해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내가 딱 했는데 비슷한 얘기를 요즘 송혜 선생님 그 포스트 송혜 정국노래자랑 있잖아 그 두 명이 각축을 벌인다는 소리였더라 이상벽 이상용 이분들 다 70대야 그래서 나는 지금 55세에서 무슨 아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 93세인가? 그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 다음 자리를 놓고 70대 이상벽 이상용 두 분이 각축을 벌인다는데 30대로 가시죠 30대 30대? 네 젊은 젊은 피로 데리고 하려고 그러는구나 자 저도 갑질 좀 한번 해보려고 하여튼 생각해볼게요 네 자 57분이니까요 짧게 뭐 2주 정도 살펴보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오후 4시에 누리호 발사가 있습니다 아 누리호 4시로 확정됐나요? 4시에 하는데 이제 기상 상황 봐서 좀 뭐 약간 늦춰질 수도 있고 근데 일단 1차 발사고 내년 5월 달에 한 번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2차 발사까지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보니까 항공우주 관련주들은 많이 빠졌더라고요 보통 이제 빠졌어요? 네 급락을 해버렸어요 뭐야 뭐 한다고 하면 빠져버려 미리 빠지는 것도 참 드문 게 있는데 아니 뭐 근데 실패한다고 보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실패한다고? 왜냐하면 이런 발사제 처음 발사할 때 성공 확률이 보통 30%래요 어느 나라나 다 비슷했다고 합니다 한 번에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어서 연습 많이 했다던데 이게 우주에서 또 분리하는 게 그건 우주에서 실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분리는 연분리가 하시면 되잖아요 네 성공할 겁니다 연분리 그 분리를 연분리 어쨌든 그 항공우주 쪽이 많이 빠졌어요 어제 그래서 왜 빠졌나 저는 좀 약간 의아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실패한다고 보는 거예요? 주식시장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막 그 약간 인공위성 관련주들도 막 7에서 8% 급락을 해버리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길 저도 바랐는데 주식시장 알다가도 모르는 시장이야 참 실패한다고? 근데 어제 주가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4시입니까? 오늘 4시에 4시에 실환 중계죠? 네 아마 모든 방송사에서 아마 중계할 것 같아요 그래요? 4시 정도 우리 라이브가 5시 부터인 게 난 그 생각만 해 그리고 오늘 아까 그 네이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이버는 예상보다 잘 나와서 역대 최대 실적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 KB금융 포스코케미칼도 실적 예고되어 있고 그 다음 방금 또 속보로 떴는데 한국이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방금 발표가 됐습니다 아 됐어요? 네 수출이 36.1% 정도 증가하는데요 오 not bad 네 20일까지 괜찮긴 하죠 why not? 반도체도 한 23.9% 네 그래서 일단 keep the change 오케이 오케이 네 아는 영어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은 9시가 이제 다 돼서 출발할 것 같은데요 현재 오늘 코스피는 뭐 미국 증시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했죠 다오가 그래서 그 영향으로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는 건 아닌데 한 6포인트 정도 상승을 좀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는 근데 거의 뭐 보압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한 0.7% 정도 이제 출발을 보였고 네 삼성바이오러직스가 한 0.2% 빠졌고요 LG화학이 1% 정도 약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영향은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보압 정도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출발을 해줬습니다 네 실적 발표했던 네이버도 0.1%니까 뭐 큰 영향은 좀 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출발이 좀 돋보이는 기업은 SKC고요 한 증권사에서 되게 좋은 평가를 내린 것 같더라고요 오늘 증권사 보고서로 2% 올랐고 차량용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죠 현대 오토웨어가 요새 주가가 좋은데 오늘도 한 2%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NF가 1.2% 요새 뭐 패딩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패딩이? 네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지니까 네 근데 비싼 옷이 잘 팔리는 계절이죠 맞아요 여름에 옷 팔려봐야 해요 사실 1, 2만 원짜리 네 물론 이제 뭐 비싼 옷은 또 티셔츠 하나 3, 40만 원 하는 것도 있지만 패딩은 뭐 간신히 뭐 넋뿐히 100만 원 넘어가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100만 원이요? 그럼요 다운 다운 패딩 또 카디나리스도 하나 나오겠죠 아 패딩은 3% 패딩이지 작년꺼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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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패딩이었죠 좋아요 검단산 입구에 아이더 매장하고 있는 아이더 형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따스게 잘 입었습니다 할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내 친구입니다 검단산 갈 땐 아이더 매장 좀 들려주세요 황장노라고 아주 좋은 친구가 있어요 황장노 그래서 오늘 FNF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두산중고업이 한 2% 정도 올랐고 두중? 네 어제는 좀 빠졌는데 오늘은 2% 다시 반등했고 요새 원전주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가기까지 간극이 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두중 아시죠 저? 두중입니다 고백했죠 그때 고백 제가 들었었다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샀다가 갑자기 두산중고업 주식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두산중고업 주조가 났었어요 네 맞습니다 분할해서 대신 두산인프라코어는 거래정지 중이고 거래정지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주조가 1.5% 정도 오늘 반등을 했고요 어제 좀 SKI 테크놀로지가 저도 한번 확인해봤는데 뭐 특별히 악재 나온 건 없는데 한 7% 빠졌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1.6%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뭐 이렇게 업종이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개별기업들 좀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빠지는 기업 중에 가장 좀 많이 빠지는 게 시총상위 중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한 2% 빠졌는데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CMO를 하잖아요 근데 이 폴리티코라는 데서 이제 단독 기사가 공개가 됐는데 아마 노바백스 생산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은 이게 생산이 그러니까 승인을 미국에 승인받으려면 2022년 말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여기 배치순도라고 하는데 이게 좀 FDA 기준에 못 미쳤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노바백스는 홈페이지에는 공식적으로 반론을 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러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이슈가 기사화되면서 아마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5%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삼성화재가 한 1% 빠졌고요 아모레퍼시픽이 0.5% 정도인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급나가는 기업은 없고요 견조한 상황인데 여전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수출 관련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들은 되게 좋은데 유형자산 회사들은 상당히 부진했더라고요 제조업체 공장을 갖고 있거나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좀 빠지면서 무형자산은 오히려 좀 좋았고 그래서 코스피도 오늘도 좀 주가 흐름은 오르긴 하는데 약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좀 최근에 워낙 부진한데 반도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힘으로 그냥 올렸던 것 같아요 어제도 어제 보니까 JYP가 11%나 주가 급등했고 그전에는 또 하이브가 급등을 했고 또 어제는 웹툰 관련주가 이제 또 뒤늦게 불을 뿜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 기업들이 오징어 게임이 그게 출발점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고민할 때 들어갔었어야 돼요 한 2, 3일 전쯤에 3, 4일 전인가요? 뭐? 오징어에 한참 오징어 날아다니고 이럴 때 이거 콘텐츠? 나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랬더니 두 분께서 이렇게 뭐 별 얘기가 없으셔서 안 들어갔거든요 콘텐츠 그때 들어갔었어야 돼 너무 올랐어요 지금 지금 좀 많이 오르긴 올랐죠 JYP 5만 원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콘텐츠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머티리얼즈가 유일하게 반도체에서 좀 강한 편인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4% 오른 거 제외하면 거의 다 지금 뭐 데브시스터즈, NHN, 한국사이버결제, 자이언트스텝, JYP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콘텐츠, 메타버스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쪽이 오늘도 강하고요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한국 BNC 같은 헬스케어 업종이나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한 3% 정도 좀 빠지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현재 플러스 2포인트 정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 모두 다 일단 출발은 뭐 괜찮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는 외국인들이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주식을 좀 팔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240억 정도 지금 오전에 들어왔고 기관 투자들은 역시 연기금은 3천 이상에서는 매도를 하려는 좀 분위기 같아요 3천 넘어서면서 오늘까지 계속 매도 관점으로 계속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거는 오늘 현재까지는 138억 정도를 전기전자에 사고 있고요 의약품을 89억 기계업종은 65억 정도 들어왔고 반대로 화학업종은 좀 팔고 있습니다 74억 정도 팔고 있고 의류주를 일부 좀 팔고 있고 그 정도인데 거의 뭐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들 수급은 좀 집중이 돼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종, 섹터 쪽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갔기 때문에 역시 두나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오늘 급등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나무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센 것 같아요 뭐요? 하나투자증권 이런 데? 네, 하나투자증권도 오늘 주가가 한 4%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콘텐츠는 오늘도 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콘텐츠 기업들의 상승은 아직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웹툰, 또 영화 관련이죠 거기에 이제 원자력발전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오늘 좀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조금 부진했던 섹터가 이제 자동차 섹터인데 오늘 미국의 포드가 한 4% 정도 올랐어요 포드? 네, 포드가 좀 주가 많이 올라서 오늘 현대위아가 한 3% 올랐고요 기아가 1.3% 정도 반등하면서 자동차 회사들 주가도 오늘 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게임업종도 좋은 편이고요 인터넷 대표주 오늘 카카오가 1.1% 오르는데 삼성은 자가 0.2%, DBI텍이 2%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 기업들도 약간 이제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섹터는 지금 이제 거의 올라가고 있는데 밀리는 업종은 오늘 2차 전지 쪽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엘지화학이 한 마이너스 2%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아마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큰 악재는 좀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일단 외인 매도로 한 2% 정도 주가 빠지고 있고 항공사들도 일부 좀 빠지고 있고요 근데 아까 이제 오다가 뉴스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선언할 거라는 다음 달? 네 원래 9일 정도로 예상을 했잖아요 땡겨요? 2일? 네 1일 1일? 11월 1일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위드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 수혜주는 뭐예요? 이제 리오프닝 하게 되면 가장 이제 큰 게 떠오르는 게 주류 회사들이죠 아 주류 네 인원 제한 같은 게 이제 해제가 되니까 영업 시간이라든가 나는 솔직히 주류에 대한 별로다 글쎄 왜냐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안 먹은 게 아니다 먹었어요 먹었고 따로 먹었지 혼자 먹기도 하고 그런데 주종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어요 지금 와인이 있잖아요 우리 더현대 그 지하 1층에도 와인 셀럽이 나는 그렇게 큰 와인 점을 처음 봤어 그런데 그게 이제 백화점 전문가들은 실위의 변화를 알거든 그렇게 큰 매장을 넣었을 때는 이 와인 마켓 그리고 와인 수입하시는 분 제가 아는 분 아닌데 아우 진짜 장소 너무 잘 됐네요 와인이 와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인으로 갔다가 다시 소폭으로 잘 안 가요 소주 폭탄 말아먹는 거 잘 안 그래서 그저께인가 뭐 사람 만나서 한 번 오랜만에 말았는데 원래는 원래 4명이 모이잖아 원턴이라고 이렇게 4명이 공평하게 한 번씩 말아서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 딱 왔을 때 다섯 잔 딱 많은 게 이제 기본이야 그걸 원턴이라고 그래 아 그래요 모르는 사람 원턴이 4명이면 4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원턴에서 온 사람까지 딱 마무리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턴 룰이? 한 번 말아먹었다 했으면 되는 거지 옛날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카드 치면은 야 원턴만 하자 이럴 땐 그거 한 번 안 해서 싸움 난다고 근데 다섯 번을 다 못 돌더라고 내가 그걸 본 거지 원래는 다 주당들이어서 다섯 번 다 도는데 그럼 딱 치우더니 아니 난 그냥 소주만 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왜 그러냐 그게 이제 한동안 안 먹은 거야 아 그래서 몸이 바뀌었구나 와인 그리고 맥주도 수제 맥주가 수제 맥주 뭐 이거 먹어본 사람은 솔직히 그 맥주 잘 안 먹게 돼 그래서 나는 주류 업체가 리오픈에 막 폭발적인 아 그거 아니다 내가 그래서 3명 중에는 제일 그쪽이 정통한 사람 그렇죠 그렇죠 내가 볼 때 술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아이 탓이라는데 실제로 그 편의점에서도 요새 와인을 파니까 그럼 잘 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인 관련해서는 BGF 리테일이에요 네 맞아요 BGF가 아 그래요 와인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직접 수입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일부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약간 2차 전지 쪽하고 항공주 뭐 약간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 9월 데이터가 좀 나온 게 있는데 스마트폰도 여전히 좀 좋진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데이터가 영향으로 일부 좀 빠지는 거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뭐 기업들은 일단 그 업종은 좀 상승세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탄력 확실히 그 증시 탄력 자체는 여전히 뭐 강하진 않고 네 그냥 보앗군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아 BGF 리테일 아 이제 여러분 저희 얘기하는 거 다 그냥 용담으로 하는 건 아시죠 갑자기 또 BGF 막 사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나는 근데 와인 안 먹어 안 드세요? 와인이 굉장히 약해 과실주에 옛날 보다 북분자도 안 드시고 북분자 먹어도 최 이게 나는 증류주 있잖아 미스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백알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이런 게 맞지 과실주는 완전 최악이야 아 그래요? 막걸리 어떻습니까? 막걸리야 뭐 그냥 괜찮아요 그건 곡주 아니야 곡주죠 곡주 과실주는 안 맞아 와인은 안 드십니다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니까요 그것만큼은 여러분도 좀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인 먹었다가 내가 인생이 한 번 바뀐 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거로는 혹시 뭐 저 장인어른이 주신 와인은 왜 본가요? 아는 좀 긴데 하여튼 드라큘라주라고 있어 와인잔에다가 와인 3분의 2에다가 보드카를 넣어가지고 완샷을 하는 게 있거든 아 그거 먹고 꽐라대가지고 중요한 미팅을 못 가가지고 진짜 인생에 옛날입니다 옛날 30대 때 과음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리포트 어떤 거 좀 있습니까? 네 그럼 오늘 첫 번째는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인 애널리스트인데 요새 해운사들 주가가 되게 좀 부진하더라고요 운임이 좀 꺾인 곳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반론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운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1% 지난주에 하락을 했는데 더 이상 운임이 오르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병목이 픽을 지났고 10월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주가가 이미 한 20%나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픽화 우려가 좀 커진 게 사실인데 일단 그래도 고운 힘은 내년까지는 이어진다 왜냐하면 장기 계약 체결을 좀 늘리고 있대요 그래서 운임을 더 올리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운임 수준에서 내년까지 계약을 좀 체결하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하는 픽화 우려보다는 내년도 해운 시장 전망은 오히려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이나 미국 여전히 물류난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해운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다 이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철강, 반도체, 해운까지 1년 내내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엔 그래도 해운 업종은 내년도 일단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시아나 컨테이너 선사들의 PER이 내년 기준으로 3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할 줄 알았던 내년 증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HMM을 비롯해서 이런 해운주들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자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KB증권의 이은택 애널리스트는 아까 김원진 박사님은 인플레 좀 한번 언급하셨는데 이은택 연구원은 일시적 인플레 가능성이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전 세계가 다 인플레에 빠진 게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주로 선진국에만 해당이 된대요 물가 상승률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입니다 한국도 2%대고 중국도 굉장히 낮아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너무 높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를 따질 땐 대부분 소비자로 따지니까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 물가지수 높은 나라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다 물가가 높지는 않다 그리고 원자재 대란도 아니라고 보는 게 에너지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산업 근속, 기금속, 곡물 같은 나머지 상품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일단 또 일부에서도 정부 규제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에너지 가격도 잡으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시적인 이플레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 소재주들이 지금 별로 안 좋은 모양입니다 빠지고 있지 그리고 내가 보니까 원자재 관련 주들 올란던가 좀 빠지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 그런가? 근데 이제 다 이 애널리스트마다 생각들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보면 일시적이라 보는 분도 계시고 구조적이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며칠 올랐다 싶었어요 내가 며칠 올랐다 싶었어요 반반이구만 뭐예요? 아니 이건 지금 관심이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L L 그리고 저 나 L 따라 산거야? 아 나도 나 빨리도 샀다 아휴 난 며칠 오르나 싶었어 내가 한 2, 3일 오르더라고 아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라도 샀어야 되는데 그때라도 샀고만 뭐 이깐 야 아휴 L 나 정말 아휴 됐어요 됐어요 길게 해보세요 길게 내 주력 종목도 많이 빠지는데 아휴 에이 오늘 아까 방금 기사 보니까 물론 2차전지 빠지긴 빠지는데 확실히 2차전지가 유망하긴 한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에 배터리학과가 생긴다고 하네요 배터리학과 2차전지기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공으로 그게 이제 보면 학교마다 디스플레이학과가 생긴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디스플레이가 그때 제일 잘나갈 때 아니에요 네 요즘 디스플레이학과 나와가지고 디스플레이 회사에 갈 데가 별로 없어 아 지금도 있어요 그 학과는? 있지 네 배터리학과 뭐 중국 뭐 이런데 또 취업 자리가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또 디스플레이라는 거 자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뭐 중요한 거긴 하니까 죄송합니다 디스플레이 학교 갖고 다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시기적으로 잘 나가고 그런 게 있다 이런 거죠 네 자 마무리 합시다 그럼 할까요? 다 됐나요? 또 있어요? 네 있으시죠 왜 그리고 마무리 일찍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블링님 다 있는데 어머님 준비하신 게 얼마나 많은데 괜찮습니다 또 삐지겠다 빨리 사과하세요 내가 이렇게 틴트를 주면은 젊은 아저씨들이 좀 좀 받아들여봐 왜 좀 빨리 끝내고자 하겠어 아 화장실 아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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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참을만해 참을만해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만 하시고 아니면 빨리 끝내세요 아니 뭐 아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도 해 나쌤이 그럴 수는 없지 사실상에는 아직 터지는 않은 사실 오늘 그 아까 이제 주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메리츠에서도 그런 이제 보고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네 칼럼을 해석하신 건데 김종호 에너지스트가 실제로 지금 주류 음영 습관이 많이 변화됐대요 많이 변화됐대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변화됐다 그러니까 그 귀주모테즈 같은 회사들도 좋은 게 이게 백주 같은 것도 되게 고급 수준이잖아요 그런 쪽이 좋아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라거 맥주나 이런 쪽은 실제로 좀 데이터가 좀 꺾이고 있는 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와인 시장도 지금 엄청나게 좀 커지고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어준 게 저 요새 광고 안 하나요 그 무알코올 맥주 칭따 네 무알코올 맥주 시장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커피 드시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디카페인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무알코올 맥주 시장 규모가 현재 200억 정도 된대요 시장 규모는 작은데 200억이 안 돼요 네 근데 25년도에는 아마 2천억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그 정도 되면 침투율이 한 7%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맥주 회사 중에 하나인 칭따오 맥주에서 200억 시장을 장악하려고 우리한테 광고를 줬다는 게 아니요 엄청난 거래 그게 200억 전 시장에 선점하려고 3%를 활용했다 아 근데 이제 커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커진군요 이 시장이 대단한데 아 무알코올 시장이 그 정도군요 네 근데 현재는 그 화이트 제로가 압도적으로 1위에요 63% 점유 화이트 제로 점유율 압도적으로 1위고 아 근데 이제 관건은 사실 저도 마셔보니까 맛이 좀 다르긴 달라요 맛을 똑같이 어떻게 만드는지 자꾸 마시는 얘기 그만 좀 하시겠습니까 우리 좀 힘드세요 우리 청투자님도 솔직히 이제 그 진짜 맛은 미묘하게 차이가 있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막 차를 갖고 온 거야 근데 한 잔 따라주는데 진짜 안 먹을 수 없을 때 있잖아 네 그때 되게 유용하다 형님 형님도 이제 마시는 얘기 그만 하세요 자꾸 신호를 주십니까 그쪽에 왜 아이고 형님 힘든 거 제가 아 아는데 마시는 얘기 꼴꼴꼴꼴꼴꼴 나는 그거보다 이게 더 강해 역구가 자 우리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왔어요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도 경제에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오와